안녕하세요. 구약성경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이다를 찾아서의 고대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관련된 성경 본문과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쯤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쯤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본문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본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본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분의 의미로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미리 정하시고 가인처럼 미움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떤 일을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는지의 여부가 관건이었다는 전통적인 해석의 단점은 창세기 본문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 민하는 레위기에서 공물로 드려지는 예물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동물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을 행한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좀 더 확실하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3절을 보시면 가인은 땅에서 나온 생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가인의 제물을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 4절을 보시면 아벨은 하나님께 그의 가축들 중에서 첫 번째 새끼들의 가장 맛있는 부분인 기름진 부분들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가인이 그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다고만 기록된 것과는 달리 아벨은 하나님께 그가 가진 것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것을 드렸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아벨의 제물을 Fed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 born of his flock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IT 성경의 번역도 도움이 됩니다. NIT 성경은 Some of the first born of his flock, even the fattest of them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째들을 드렸고 그 첫째들의 최고의 부분들을 드렸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첫 번째 것 그리고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동물들의 최고의 부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best of best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들을 고려하면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내용은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하고 있었던 태도를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단순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며 그에게 있어 특별하지 않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아벨에게 있어 하나님은 삶의 일부가 아닌 최우선이었고 그가 가진 최고의 것을 드리며 섬겨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형식적으로 드려줬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서 드려줬던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제사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점은 가인의 제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이다를 찾아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난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관한 오늘 강의가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되시면 사이다 여전히 답답한 고구마였다고 생각되시면 고구마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찾아서는 또 다른 구형난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